8월 13일 토요일날 오후 6시 부산 남포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8시까지 집회를 하고 행진을 부산역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14일 일요일 날에는 오후 3시에 부산역 부산역 강정 6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거기서 집회를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집회를 하고 그 다음 6시부터 또 남포역까지 행진을 할 거고요 자, 범죄의 토요일 날은 탱이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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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두덕범! 임건희는 구독하라!